자 여러분 요하요하 공포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온 공포게임인데 이게 뭐가 무섭나 싶거든요 근데 보면은 무서운 장면들이 꽤 있대요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공포게임이 약간 놀래키는 건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8번 출구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탈출하는 거에요 게임이 그래서 탈출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찾는 게 생각보다 빡세대요 소리는 일단 들어가서 설정할게요 이게 따로 없어 패치가 따로 없는데 뭐 상관없겠지?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가보죠 어 감도 감도 너무 높아 아닌가? 감도 괜찮나? 누가 계속 걸어오는 것 같아 카메라 카메라는 좀 줄이자 뭐가 이렇게 많아 이대로 해보죠 오 8번 출구 내가 안 보이나? 안녕하세요 뒤로도 갈 수 있나? 어 뒤에도 있네? 일단 출구가 여기라니까 가볼까요? 뭐 클릭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나도 구두 신었나봐 또각또각 소리나 이쪽으로 가라고 써져있죠 여기가 어잉? 뭐야 8번 출구인데 왜 여긴 0번이라고 돼있지? 이거 이상한 소리나 주변에 CCTV 네? 뭐야 뭐야 도르마무? 뭐지? 옆으로 나가는 건가? 아닌데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뭐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건가? 8번 돌아야지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8번 출구잖아 그러면은 8번을 반복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거는 소리가 안 난다고요? 난 나는데? 또각또각 구두 소리 나는데? 더 키워줄까요? 완전 또각또각 소리 나는데? 발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저씨 아하 세번째 만나네 아하 이젠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세번째 보는데 아저씨 아저씨 인사 좀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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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가 좀 없으시네 탈모 탈모 이 아저씨 탈모네 8월 8일 치과 뭔가 뭔가 바뀌었나요? 광고가 안 바뀌었지? 광고는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일단 달려볼까? 시끄러워도 문제가 없나봐 오 뭔가 좀 어두워진 느낌 안 드나요? 뭔가 저 아닌가? 광고는 안 바뀌었는데 아 그럴까? 아저씨 따라가볼까? 아저씨 따라서 가볼게요 아저씨도 나랑 반대로 계속 도는 건지 오 오 오 오 뭐야 아저씨 아저씨 핸드폰 보신다 아저씨 핸드폰 좀요 전화해보세요 여기 여기 전화 터지나요? 구조 요청 좀 아 반대로 가야되나봐 오 뭐야 아저씨 오 다시 0번으로 바뀌어 뭐야? 잠깐만 오 뭐지? 아저씨 다시 따라가 아저씨 따라가면 1번이 되는데 아저씨 아저씨만 따라가볼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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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다행인 게 밝아 난 어둠 공포증이 있어서 어두운 거는 정말 싫어해가지고 왜 다시 0번이지? 아저씨 출발하면 가야지 아저씨 한 번 더 따라가야겠다 아저씨? 오지상 오지상 고고 할아버지 일로 가면 아저씨가 어 있네 살짝 이렇게 보고 이러면 아저씨가 아직도 계시네 아저씨 따라서 가본다 이거 아닌데 오 반대로 가는거지 지금 어 뭐지? 헷갈려 아저씨가 없어 반대로 도니까 아저씨가 없어 아저씨? 이쪽인가? 이러면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 어? 이거 뭐 환풍구 타고 나가나? 일로 가면 1번이 아니잖아 근데 아저씨 따라가도 어? 뭐야? 다시 1번이네? 그러면 다시 1번이 아니잖아 다 똑같지? 똑같지? 에? 아 왔다갔다 해야되나? 잠깐만 1번 되고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뭐 약간 금고 풀듯이 아씨 다시 0번이야? 돌아가 봐 1번이 보였으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 보는거야 아저씨 1번 좀 찾아주세요 아저씨 1번 출구 좀 아저씨 1번 출구 좀 찾아주세요 도대체 이 아저씨는 뭔데 여기 갇혀있는거야 직장인인거 같은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0번이야 여기서 아저씨랑 마주쳐서 마주쳐서 돌아가서 1번 1번 1번에서 돌아가 1번에서 돌아가 보자 1번에서 돌아가면 아저씨 0번이네 아저씨가 도착하기 전에 가야되나? 어? 딱히 쓰여져있는거 없어요 아니 가이드도 저쪽 아저씨가 이쪽 근처에 도착하기 전에 뛰어가 보는거야 0번 아 여기에 설명이구나 어 잠깐만 일단 음 음 음 음 근데 아직 나에게는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상현상을 찾으면 바로 뒤돌아가는거고 찾으면 못찾으면 그냥 가라고? 뭐 아직 이상현상이 일도 없는데 뭐지? 저 카메라는 날 보고 있는데 이상현상이 그것도 뜻하는건가?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걸 뜻하나? 그럼 일단 한번 가서 일단 한번 더 간 다음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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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돌아가 여기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도 0인가? 오 아저씨 안나와 다시 또 돌아가 아저씨는 여기구나 숫자 1이 이상현상을 발견했을때인가? 뭐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아무 일도 안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우와 우와 맞네 맞네 저 아저씨가 다시 나타난걸 이상현상으로 치고 광고는 바뀐게 없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볼까 맞네 3번 아저씨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본데 내가 더 가봐야되는건가? 이상현상이 가까이 가야되나? 아닌가? 일단 이것도 다시 돌아가볼게요 어? 이건 아니었나본네 아아씨 아 다시 돌아왔어 아아 이거 순서를 외워야되나? 순서를 외워야돼 순서를 다시 돌아가 어? 아니야 한번 가야돼 한번 갔다가 옆에 광고는 안바뀌는거 같은데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가 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주변에 바뀌는거요? 일단 1번부터 채울게요. 잠깐만 1번부터 채우고 1번부터 채우고 뽑지 않나? 달라진거 없는데? 글씨가 달라지고 이런건 아닐거 같은데 렌즈 오! 카메라가 날 보지 않아 아까는 빨간색이 날 보고 있었거든? 이쪽 카메라가? 근데 이게 카메라가 날 보지 않네? 그럼 이거 뒤돌아가던건가요? 아까 분명히 카메라가 날 봤었거든? 아 일단 한바퀴 갔다가 한바퀴 더 돌아야돼 한바퀴 쭉 더돌아서 1보고 여기서 일단 확인좀 하자 일단 카메라가 날 안보고 이거는 다 큰 문제 없는거 같고 이걸 좀 생각해봐야될거 같애 카메라가 날 지켜보는지 안지켜보는지 잘 봐야될거 같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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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저씨 걸음걸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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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 왜그러세요? 오! 아저씨! 아저씨 나한테 왜그러세요? 오우씨 무섭게 오! 아저씨 알아서 걸어오시네 오우씨 깜짝 놀래라 아저씨 화나시면 말을 하시지 뽕! 하! 아! 깜짝이야! 이거 뒤돌아가는거지? 바뀌면 뒤돌아가는거 맞죠?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오! 그랬지? 아 아 깜짝이야 이거 끝까지 가봐야되네 달라진게 없어 보이는데 달라진거 없죠? 달라진거 없어 달라진거 없어 그럼 그냥 갈게요 오! 오케이! 오! 이제 아저씨도 무서워 한번 그렇게 쫓아갔다 보니까 아저씨 지나가세요 아저씨 지나가세요 무서워요 다른건 없는거 같죠? 어? 그냥 갈게요 아! 아니야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는데? 어? 뭐지? 뭐가 있었.. 뭐가 있었어? 못봤는데? 다시 제자리야 이럴 씨 뭐지? 일단은 아무것도 없고 이거 잘 봐야될거 눈알이 바뀐거 같았다고요? 담배 이런것도 잘 봐야되겠네 눈이 움직였나? 이것도 바뀐거 없는거 같죠? 이것도 바뀐거 없는거 같죠? 아씨 뭐가 바뀐거야 방금 저건 뭐가 바뀐거지? 다시 다시 CCTV는 날 안보고 뭐가 바뀌었던거지? 너 왜 나 따라오냐 너 왜 나 따라오냐 돌아갈게요 나 따라 움직여 깜짝 놀랐네 지켜보다가 나 스모킹 그대로 안 켜져있고 너 또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는 거 같죠? 오케이 이건 그냥 갈게요 어 그렇지 이 게임 은근히 무섭네 깜짝깜짝 놀랐네 치과 그대로 아예 그림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세세하게는 안 봐도 될 거 같네요 나보니? 아닌데 이거 또 바뀐 거 없어 보이는데 없는 거 같죠? 잠시만요 잠시만 돌아갈게요 놀래라 놀래라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는 거 자체가 무서운데 같은 현상에 두 번 일어나진 않는 거 같고 어! 어! 그러네 문이 한 게 없네 여기 문 여기 문 없어 다시 돌아가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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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현상이 8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아저씨 걸음걸이는 똑바른 거 같고 5번 3번 2번 1번 2번 american вол 2번 2번 1번 3번 4번 2번 없는 거 맞겠지? 8번 3번 3번 5번 4번 아 아 뭐야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죠 나만 몰랐어 아 금연 표시가 달랐어요 현상이 똑같은게 나오는거 아닌가봐 랜덤인가봐 금연 표시가 원래 랜덤인가봐요 집중해 집중 외우면 재미없긴 하겠죠 얜 아니고 뭘까 없겠지 없는거 같애 없는거 같애 없는거 같애 아 그렇지 긴장감 넘치네 돌아갈게요 돌아갈게요 아 아 아 아 누구세요 왜 두분이나 계시지 아저씨는 어디가고요 아 아 죽은거야 아 죽은거야 아 죽은거야 아 뭐야 아 그냥 도망쳐야 되는구나 아 죽는것도 있구나 아 아 아 나 너무 놀랐네 아니 이게 약간 막 고요함에서 오는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폐쇄공포의 느낌인거지 이런 공포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 아 뭐야 아꼈어 심지어 주변이 새하여가지고 다 똑같은데요 아니 광고를 얼마나 썼길래 같은 것만 이렇게 걸어놨어 광고 빡세게 하네 여기 유명한 공대인가봐 광고 빡세게 하네 이 친구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갈라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잘 확인해보세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있나 어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만 확인하기가 일단 가본다 어 없다 없다 없는거 없는거 봤다가 아저씨가 막 뒤통수 때리고 이런건 아니겠지 뭔가 달라진거 없어 보이는데 음 어 아닌가 아니네 일단 그냥 가볼게요 3번 어 그렇지 없었어 없었어 아 다 의심해야돼 너무 이상현상이 많아서 눈가리 움직인다 눈가리 움직인다 눈가리 움직인다 눈가리 움직이니까 돌아갈게요 그렇지 아 이 다음은 보이는건 똑같은데 눈은 가만히 있고 다른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아마도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어 아마도 그렇겠지 이런것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더 가볼까 다섯번 방금 뭐가 틀렸는데 방금 뭐가 틀린건데 5층까지 가기가 왜이렇게 힘든거야 어 아저씨 키가 좀 큰거 같지 않니 아저씨 키가 크셨어 아저씨 아저씨 뭐 먹고 왔어요 아저씨 덩치가 커지셨는데요 아저씨 아저씨 갑자기 거인이 되셨는데 내가 작아졌을지도 눈덩이는 괜찮고 어? 아 이거 틀리네 이거 이거 틀리네 이거 오케이 뒤도 꼼꼼히 봐야된다구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봐야된다고 어 전등 왜이래 전등 왜이래 어 전등 왜이래 전등 왜이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좀 수월한데 4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을 넘어가기가 힘드네 일단 지켜보는 사람 없고 눈알 눈알 안움직이고 저거 괜찮고 나머지 바뀐거 없고 문도 괜찮고 너 안따라오지 오케이 그냥 갑시다 아씨 뭔데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지 어머 어머 이게 무슨 누가 여기서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으면 지금 이거 담배를 얼마나 피웠으면 저걸 저렇게 붙여놔 아 뭔가 눈에 띄는거가 초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막 글씨가 다르고 이런건 아닌거 같은데 방향이나 그런게 다른거지 글씨가 다르진 않은거 같은데 어 문이 약간 열려있었다고요 눈깔도 그대로고 그냥 갈게요 어 바로 2번 0번이 됐을때 한번만 돌아가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요 뒤로 다시 돌아가야되는건가요 이것도 괜찮고 눈도 괜찮고 이런 세세한 색깔도 봐야되나 눈 색깔이 다른데 원래 이색 이색이었나 눈동자가 이런거 이런식으로도 찾아야되나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나 저 눈동자 궁금한데 아닐수도 있어 0번 아니네 저건 색깔이 상관없나보네 이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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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뭔데 물 뭔데 어디까지 오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약간 그거같애 일본 몰래카메라 하면은 저런거 많이 하잖아 갑자기 구석에서 쫓아오는 몰래카메라 같은거 많이 하잖아 눈 아니고 눈도 한번 확인해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맞겠지 이상현상이 보통이 끝에까지 보면 생기던데 없는거 같애 가자 아이씨 또 뭐야 뭐지 뭐야 뭐가 뭐가 문제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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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아닐거 같은데요 천장에 얼굴이 있다고요 어디 아아 아 이거요 이런것도 봐야되는구나 아 진짜 찾기 힘들다 어 모든현상 다 다 보고 그겠는데 어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저 빨간색카메라 날 지켜보고 있어 어떤자식이야 날 지켜보고 있어 멀리서 한번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약간 지나가 눈알은 괜찮고 아까 그 이상한 얼굴 없고 문도 괜찮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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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다시 다시 또 멀리서 한번 지켜보고 아저씨랑 마주쳐서 아저씨 가다보면 이상현상이 여기까지 와야지 생기던데 아저씨가 날 쳐다봤다고? 오오오 아저씨 날 왜 보고 있어 아저씨 나 왜 쳐다봐요 오우 무섭게 아저씨 나 왜 쳐다봐 어 저거 멀리 있는거 뭐지? 저거 뭐야 투명인거 아니야? 뭐야 저거 마네킹인가? 오오오 찜찜질덜 어 미친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네 놀래라 어 여기 그림있다 그림 아까 얘기했던거 다시 돌아갈게요 아 깜짝이야 오 드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다섯번째 멀리서 한 번 봐야돼 멀리서 한번 봐야돼 아저씨도 괜찮고 눈도 안 움직여 달라진건 없고 환풍구 위치도 똑같아 천장도 괜찮고 카메라도 날 보는게 없어 그렇다면 왜왜왜 왜 뭐 있어요? 왜요 뭐 왜왜왜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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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광고판 커졌어 이 자식들 나의 관찰력을 우습게 보다니 어 아우씨 깜짝 놀라 저씨 때문에 놀랐네 오 여섯번째 일단 지나가고 나서 한 번 봐야돼 다른게 없나? 이 정도면 다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른게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나왔던건 또 안나올테고 아 나 다시 0번으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다시 0번으로 가기 싫어요 말도 안돼 다시 돌아가기 싫어 근데 없는거 같은데 이 절묘안이 진짜 환풍구 문이 열려있지도 일단 그냥 갈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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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케오케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오 오 오 지나가면 뭐가 나오나 심비오트? 아니 끝에 가야지 뭐가 나올거같은 어 별거 없네 그냥 갈게요 오케이 마지막 알바출구 아저씨는 일단 멀쩡하고 아저씨는 일단 멀쩡하고 뭐지? 뭐가 없단 말이야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뭐가 없어? 뭔가 특별한거 없어 보이는데 천장 아까 봤어요 천장 왜? 천장은 뭐 없는데 정말 뭐 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뭐 없는거 같죠 일단 갈게요 헉 1번 출구다 이야 이야 동강 성공 와씨 중간에 깜짝 놀랐네 아니 이상현상 근데 이거 게임 이거 오래하면은 머리 아플거같아 되게 어 이거 게임 좀 머리 아플거같아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갑갑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내가 빨리 게임 편이에요? 중간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문구 없었는데 세븐 오브 빈 파운드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어 2회차인가 본데 어? 어 뭐지?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아저씨가 혼자 움직이는데? 얼굴을 내밀어야 항상 아저씨가 나왔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이 아저씨 처음엔 없는거 같네 다시 해볼게요 어? 있었어? 뭐야 뭐지? 두번째 해도 모름 무슨 현상 어? 아저씨 얼굴이 아저씨 얼굴 깨졌어요 아저씨 얼굴 깨졌어요 아저씨 얼굴 깨졌어요 그런가 봐요 완전 랜덤인가 봐요 얜 아니고 뭐 있나? 없는거 같으니 갈게요 어 그렇지 아저씨 관찰도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뭐 특별한거 없어 보이는데 천장에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찐 랜덤인가 봐 3번 그렇지 3번 3번 어머 이거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돌아가래 돌아갈게요 얘 돌아가래 돌아가라고 써져있어 친절하네 이런거까지 다 알려주시네 어? 바닥에 무늬가? 원래 바닥에 무늬가 이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무늬야 이거 바닥에 무늬가 틀려 보니까 아까 안나왔던게 나온다 다섯번째 천천히 워킹걸음 이 모델처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누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쳐다보시는건지요? 뭐야 나오는건가? 안움직이는데 안녕하세요 저 보고계신건가요? 눈맞춤을 원하시나요? 오셔 문을 여는건가요? 음침하시네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무 현상도 아무래도 안일어났는데 나오실래요? 일단 지나가볼까? 아닌데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거야? 낙낙 선생님? 음침하게 쳐다보기만 하시네 갑자기 열면은 무서울거 같은데 문을 안여시네 문을 닫던가 반대로 이번에도 현상이 없나? 이번에도 현상이 없나? 이번에도 문은 비슷한데? 광고 크기 똑같고 똑같고 천장? 천장 똑같아 그렇지 없나? 없는거 같은데? 그렇지 없어 오케이 오케이 뭐지? 뭐지? 와 페이크 쩐다 뭐지? 분명히 7번인데 왜 8번이 나온가 했어 이거 속은 사람도 있을거 같아 이거 분명히 속는 사람도 있다 아니 나 분명히 모퉁이 돌았을 때 7번이었는데? 나 순간적으로 나갈뻔했어 원래 광고판이 있었던가 해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속으라고 만들어놓은거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 아 아저씨들 아저씨들 거기 막고 있으면 내가 못 나가는데요 이거 무조건 다시 돌아가라는 거잖아 이거 돌아가면 다시 0번부터야 아저씨 피해서 도망가는 법 없나? 저 달려갈게요 으아앗 헝구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갑자기 뒤돌아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다시 해야되잖아 아 진짜 뭘 다시 해? 아 저는 그러면 아까 탈출했던 거 루트가 되게 잘 잡혀있던 거네 아 뒤돌아가면 빵? 빵 아니었을까? 맞나? 아 뒤돌아서도 나갈 수 있었으려나? 이게 다시 걸리네 아 뭐야 방금 뭐 있었니? 다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게요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문 열어서 깜짝 놀랐네 아 아니 이 사람들은 치트키잖아요 아니 이 아저씨는 치트키잖아 그냥 돌아가 볼까요? 원래 돌아가 보자 저 아저씨들은 내가 어 됐다 어 다 찾은 건가? 뭐야 이거 어 됐네 돌아서 가는 거구나 아 저 아저씨들 무조건 피해야 되는 줄 알았네 돌아가도 되는구나 아 여기 얼굴 얼굴 있어요 얼굴 발견 그런가 봐요 아까도 그냥 돌아갈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아까 못 보던 현상들이 어우 땀나 목의 땀이 막 인중 해도 땀나 윽 으으으 야 진짜 물개 빨라 아이 이 아저씨 또 왔어 아 아 이 아저씨들 또 왔네 아이 그만 좀 확인 잘하시고 눈은 가만히 있고 이것도 그대로 얼굴도 없고 아저씨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오케이 그런가 봐요 다 봤을 수도 있어요 또 없는 거겠죠? 얘도 가만히 있고 같은 현상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머리 아프다 없어 없어 아 그렇지 없다 천천히 와 나 진짜 나 문 열리 바닥보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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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후 어후 어휴 어휴 아 이 다음 어? 이거 다음이 나가는 거였나? 어 잠깐만 8번으로 이렇게 꺾어서 바로 나가는 거였던가 어 뭐지 뒤돌아야 하는가 그냥 가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나갔던가 그쵸 아까 바로 탈출하지 않았어요 점점 헷갈리게 만드네 이 게임 돌아갈까 돌아가면 다시 0번일 것 같은데 맞나 8번 아 맞다 맞네 맞네 내 기억에는 분명히 꺾으면 나오는데 에? 에? 네? 저 지금 8번에 갇힌 건가요? 나 이거 이 사람 쫓아오는 거 궁금한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까지 쫓아와 나 지금 갇혔는데 나 갇혔어 지금 2번 하면 안 되는 건가 나 갇혔어 살려줘 없지 살려줘 아 됐다 와 8번을 여러 번 겪게 하네 아 이상현상이 없어 야 있으면은 탈출 자체라야 못하는군요 아 아 머리야 약간 재밌긴 하다 이거 이거 재밌긴 하네요 게임 개고승 2회차 성공 2회차 개꿀잼이네 아 근데 중간중간에 깜짝 놀라는 게 진짜 어 또 뭐 바뀌었어 어 다 찾았대 이상현상 다 찾았대 이상현상 다 찾았대 고맙대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와 재밌었다 아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네 좀 가볍게 할만하네 굿굿 굿굿굿 지나갔는데 갑자기 문 열린 거 아 아씨 문 열린 거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곳 게임은 여기까지 고맙지